제일 처음에 촬영할 때가 없어졌을 때가 있었어요. 제일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요. 그때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한 서른 몇 번 찍었던 것 같아요. 긴장을 많이 해서 딱 놀라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색해서 계속했었는데 그래서 집에 갈 때 막 울었었어요. 제가 되게 바보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. 제가 너무 바보같고 한심스러워서 제 자신이